무숙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제 옛날에는 주방하고 부엌을 조항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이 부엌이라는 곳이 주방이라는 곳이 물과 불을 다루는 곳으로 집안에서 금전을 다루는 곳이라 해도 무방해. 그래서 부정한 기운도 잘 거둬주시고 그리고 식구들, 가족 간의 건강도 간장하는 곳이 이 주방이라고 보면 되거든. 근데 이게 주방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좋아.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건강운 재물운이 상승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심코한 행동에서 금전운을 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아. 주방에 가면 전자렌즈들 많잖아, 그치? 전자렌즈 위에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저금통이 아니더라도 빈통에다가 동전을 막 이렇게 모은다든지 아니면 장식품을 막 놓아둔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러면 금전을 셀 수 있는 그게 행동이야. 그럼 당장 치우시는 게 좋아. 그리고 설거지 하시고 이제 막 행주, 물기 이제 막 싱크대에 물기 닦고 막 씻어가지고 무심코 그릇에 턱 올려놓거든. 나 재물 넣을 필요 없으니까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는 행동이거든. 그래서 이제 무심코 하는 행동을 그렇게 했었을 때는 재물도 막을 수 있으니까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주방에 칼 있잖아, 주방 칼. 이런 것도 안 보이는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아. 왜냐하면 눈에 띄는 곳에 보관을 하신다든지 놓아두시면 집안의 하를 불러들일 수도 있고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안 보이는 곳에 두시는 게 좋고. 그리고 혹시 화장실에 있었던 물건, 조그만 물건이라도 있잖아. 이 주방에 두시면 안 돼. 화장실에 있잖아, 무심코 있잖아. 뭐 이렇게 가지고 조금 놔둔 물건을 갖다가 주방으로 옮겨볼까 하는 물건이 있을 수 있거든. 화장실에서 펑펑 같은 세제 같은 거 놔뒀다가 무심코 들고 와가 놔두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거 하면 안 돼. 부부 다툼이 일어날 수 있거든. 그게 옛날에 화장실과 부엌은 원수지간이야.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건도, 부엌에 있는 물건도 화장실에 없두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에 물건도 부엌에 놔두는 거는 좋지가 않다는 거지. 그것도 꼭 알고 계시고. 그리고 식탁 주방에 놓잖아, 그치? 그거는 사각보다는 둥근 원탁 같은 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둥근다는 의미는 유학에 간다. 식구들이 모였을 때 다툼이 좀 적어진다라는 의미에서 둥근 것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식탁도 벽 쪽에 가까이 붙이지 마세요. 조금 떨어뜨려서 집안이 흐르는 길을 순환을 시키시고. 이제 나쁜 기운은 조금 둘리시고. 좋은 기운은 이제 또 퍼지게 하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은 조항에 정화수 또 넣고 촛불 기 놓고. 워든지 우리 가족들 건강 지켜주세요. 재물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많이 빌었어. 근데 요즘 시대에 물 또 넣고 비는 거 좀 쉽지 않잖아, 솔직히. 그리고 또 아무나 하는 행동은 아니야, 이거는. 여러 선생님도 그렇고. 나도 이제 우전에서 많이 빌었던 분들이 시주를 안 모신다면은. 솔직히 조항으로, 주방으로 왕래를 하면서 도와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거기에 꼭 뭐를 떠놓고. 뭔가 무당이 아닌 이상 뭔가를 정해놓는다는 자체는 조금 나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물도 들어오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쉽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 드릴 텐데. 이제 싱크대에 보면은 싱크대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그릇을 담아두는 것을. 이제 우리가 먹고 나면 이런 접시 같은 거를 담는 그릇을 있습니다. 주방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깨끗이 이제 식기를 닦으시고. 그 통 안에 넣어놨던 있잖아, 통. 그 통을 이용하셔가지고 더러운 물은 버리셔야 됩니다. 아주 깨끗한 물. 거기다가 채워 놓으시면은. 그게 금전이요, 재물을 부르는 행동이라 건강을 부르는 행동이 됩니다, 그게. 꼭 뭐 굳이 막 어디 정안수 떠놓고 막 초 키고 이렇게 안 하셔도. 고것이 이제 물왕 대복을 불러들이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신도분들도 그렇고 화장실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거기에서 물이 바짝 마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물이라는 것은 정화를 시키고 순환을 시키고 우리한테서 없어서는 안 되는데. 물이 바짝 마르는 순간에 재물도 바짝 바짝 말라간다고 라고 싱크대에 물 깨끗이 받으셔가지고. 그거를 정안수라 생각하시고 부어 놓으시면은 진짜 재물을 부르는 그게 일종의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즘 사람들이 행주도 많이 걸어두지만 고무장갑을 쓰고 나서도 거기에다 되게 많이 걸어두잖아요. 주방이라는 곳은 이제 막 물건 같은 거 막 이렇게 싱크대 위에 보면 천반대 있잖아. 그렇게 쫘악 올려놓는다 막. 보라고 올려놓는 건지 뭐 어떻게 이렇게 쫘악 올려놔. 그거 별로 안 좋아. 우리가 솔직한 말로 옛날에도 이제 주방에 가면은 쉽게 말하면은 그 다 선반대가 다 있었어. 그 선반대 왜 만들어 놨겠나. 그리고 이제 싱크대도 왜 다 이제 수납 공간이 있고 다 해서 정리를 잘하라는 거야. 눈에 안 보이게 깨끗하게 주방은 오로지 음식을 하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무심코 그릇을 막 씻어가지고 엎어놓고 하지 마시고 이제 깨끗한 행주를 딱 끄셔가지고 딱딱 세워서 컵도 그렇고 딱 세워서 하세요. 왜냐하면 나한테 재물을 불러들여주세요. 뭐 담아주세요. 라고 의미가 되는데 엎어놓으면은 어디다 담아놓고.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모든 것을 좀 담아주세요. 저한테 복을 주세요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깨끗이 세워주시고 정리정돈을 잘하셔야지만이 주방에서 이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황의 신이 도와주신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